2015년 4월 학력평가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나는 각 동아프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 부분의 판의 경계이다. 자, 봤을 때 아프리카와 인도양 사이에서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만 쭉 일어나고 있어요. 발산이나 보존형 경계일 텐데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발산형 경계에 속한다. 발산.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와 태평연판 사이에서 이렇게 해구가 존재하고 판의 경계가 존재하고 이제 진원이 점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니오포대가 형성됐다는 증거이며 수렴, 섭입형 경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보기로 갑니다. A지역은 멘틀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발산이기 때문에 상승부. 자, B지역은 화산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B지점에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베니오포대가 활발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A와 B지역에서 모두 습곡산맥. 자, A지역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니까 열곡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B지역에서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기 때문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A지역에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맛. ㄴ만 정답이네요.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지역에서 모두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A지역에서 모두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아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